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작정 미국으로 달려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지켜보면서 이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은 예상된 일이고 오히려 내심 일본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아시아태평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신규 교수가 허둥대는 한국 외교를 두고 이런 질책을 아끼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미국이 중재에 나서 달라고 외교 당국자들을 워싱턴에 급할 일은 아니었다 아무런 전략도 없이 국수주의적 감정만 자극하며 허둥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말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가 대책이 없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의 일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월 30일 날 일본 측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그 유일한 대책이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입니다 이 제소권은 국내의 모든 언론들이 크게 다뤘습니다 마치 금방 무엇이라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입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언론들이 다뤘습니다 7월 4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WTO 제소를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WTO 일반 이사회의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의제로 상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조치로 WTO 내에 분쟁해결기구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 두 조치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세계무역기구라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급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세계무역기구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조금만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으면 WTO 제소를 통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정부 관계자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생각은 모든 것을 정치화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국과의 외교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효과가 없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데 에너지를 쏟다 보면 실제로 에너지를 쏟아야 될 부분에 여력이 없게 마련입니다 정부는 두 단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7월 8일과 9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에서 일본의 수출기조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7월 23일부터 24일 날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세계무역기구 내에 분쟁기구에 제소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모두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WTO 제소 효과가 있는가? 세계무역기구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한일 간의 갈등이 되고 있는 수출규제를 해결하는데 WTO 힘을 빌리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가? 첫 번째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의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대사리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일종의 총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차기 이사회 개최 시기 등과 같은 것을 조정하고 발표하는 장소지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장소는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이사회에서 전체 이사회에서 민감한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가 불가능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회에서 더더욱 분쟁 당사자 국가 가운데 한 국가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회에 안건을 붙여서 효과가 없으면 정부가 고려하는 것이 분쟁기구에 제소하는 겁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또 다른 유력한 방안은 WTO,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절차에 따른 제소입니다 이 분쟁기구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관심 있게 봐온 사람들만 더 알 수가 있죠 WTO 분쟁 해결 상소기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유명무실한 존재입니다 정은 1명 7명의 상소기구는 현재 4명이 공석인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기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국가 간 분쟁 해결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년 정도는 거뜬히 걸리죠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의 입을 막대한 피해는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정도를 큽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의 초점이 됐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관계도 최종 판결까지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세계무역기구가 마치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오도해서 발표하고 여론 몰이를 해 나가는 것은 정말 올바른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평가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WTO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리는 정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뭔가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윗사람이 뭐라도 급히 내놓으라고 요청하니까 나온 급조된 대책이다 아마 실무자들은 WTO 제소라는 것이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지시가 떨어지자 좋은 대안이 없어? 그렇게 물었겠죠 그런 다급한 요구에 실무진들이 제시한 급조된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혁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일본과의 갈등에 가장 첨예한 그런 주제는 직룡자 개인 청구권의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면 돌파할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대통령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일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인식 변화가 없으면 이런 조치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계무역기구에 관해서 한국 최고의 전문가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최원목 교수일 겁니다 최원목 교수 같은 분한테 의견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가장 잘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최원목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를 몇 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세계무역기구에서 가장 익김이 센 미국이 이 사안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7월 23일 날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공식 의제를 제안하더라도 미국이 침묵을 지킬 것이다 둘째, 각 해운군을 설득할 가능성이 낮다 각 국가도 모두 다 일본과 교역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셋째, 세계무역기구는 안건을 처리할 때 만장일치 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본이 WTO 해운국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한국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는 넷째, WTO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불법이라고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WTO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한 물자를 판단되는 품목의 수출입 제안에 대해서는 해운국의 개별 재량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자국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 주장한다면 WTO 차지에서 이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WTO에서 특별하게 판단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재할 만한 마땅한 강제적 조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섯째, 일본 정부가 수출을 완전히 막는 것도 아니고 수출 절자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WTO 재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면 혁심을 공략해야 되고 WTO 재소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외교의 실효성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